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사람들처럼 경기를 치러야 되는 두 팀입니다. 움직이고 깔아줍니다. 키스! 선제 골기록하는 원더우먼입니다. 여수! 골! 노윤철! 김가요, 김가요! 골!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.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한 골이면 원더우먼 극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. 홍정! 홍정! 골! 오케이! 경기! 조총장입니다! 경기 끝나갑니다! 아, 우리 와 감독님! 빨리, 빨리, 빨리! 모르겠어요.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경기고 한 번 이게 저희가 지옥에 갈 뻔했다가 살았던 그 경기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 못했지만 아, 진짜!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. 원더가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고 준비가 됐을 때 지금 이제 슈퍼리그에 올라가야 좀... 저번처럼 막 마음 졸이면서 축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슈퍼리그 가서는 좀 이게 원더가 방출이 되면 어쨌든 어떤 시간동안 못 보고 같이 축구를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이 가장 강한 원더인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간절함이 커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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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